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으로 나라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김좌진,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 5명에 대한 흉상철거는 윤석열 정권이 친일총독부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기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국힘당의 홍준표와 이준석도 잘못된 처사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굴곡진 역사의 희생양이셨던 독립투사분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이래 김영삼 대통령까지 보수정권 내내 훈장도 추서하고 수십년간 노력으로 유예봉환하여 대전현충원의 안장까지 한 봉호동 전투의 영웅을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던 소련 공산당 경력을 구질삼아 그분의 흉상을 육사해서 철거한다고 연일 시끄럽다.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그 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인가 참 할 일도 없다. 역사논쟁, 이념논쟁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바해도 너무 오바한다. 그건 반역사다. 그렇게 하면 메카시즘으로 오해를 받는다. 그만들 해라. 이건 아니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이준석 역시도 지난 25일에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게 할 거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서운을 폐지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박정희가 1963년에 추소한 건국훈장 말이다. 국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국힘당의 김웅 의원도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의 흉상 철거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을 했다. 제정신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경악했습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국회 국방위에서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육사에 있어야 하느냐며 흉상 철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 이를 두고 김웅은 공산당 전력 때문에 홍범도 흉상 이전 박정희 때 훈장 수여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누르고 두 가지만 묻겠다. 첫째 독립운동의 좌우가 따로 있냐. 둘째 좌익에 가담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도 지어야 하냐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의 논리대로라면 박정희야말로 일제강전기 시절 일본 장교로 임관을 시작으로 해서 남조선 노동당의 입당에 군사총책까지 맡았던 인물로 파며라도 해야 맞는 것이죠. 이런 역사 지우기 하나하나가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죽하면 국힘당 인사들조차도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습니까? 흉상 철거 못하게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의 정규를 말살하고자 전국의 산맥에 쇠말뚝을 박았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자 한편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강경 요치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일본 반격이 생각보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리자 일본의 기시다는 수입 중단 철회를 요구한 바 있지요. 이후에 일본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고치 나스오 대표가 기시다의 친설을 들고 28일 중국을 방문해서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을 하고 수산물 수입 금지 철회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중국 측은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방문이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니네들 말들 가치없어 헛소리할 거면 오지 말란 중국의 강경태도에 일본 기시다가 또 한 번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마고치 대표는 극히 유감이라면서 철이수 방류가 영향을 준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 방류 직후 중국의 가혹한 반응을 볼 때 지금은 냉정하게 의견을 나눌 환경이 아니라고 본다. 철이수 방류 문제가 중일관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중일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는 변함없다라며 곧 다시 방문을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고조가 되면서 일본 대사관 측은 자국민들에게 외출할 때는 가급적 언행을 신중히 하고 불필요하게 일본어로 크게 말하지 마라. 일본 대사관을 방문할 때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야 한다라는 등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쩔쩔매는 일본의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해주는 중국에게 응원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이왕이면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본과 무역까지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내에서는 수산업자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하시모토 도루 전 오사카 지사라는 자가 SNS를 통해 이번 피해를 대응하는 롤 모델로 윤석열을 거론하면서 윤석열이 지난 27일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서 우리 국민은 괴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그 기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못지않게 일본의 국회의원 전원이 행동하고 발신할 때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기시다와 일본 정치권이 윤석열처럼 먹방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본받아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롤 모델도 아니고 일본 구구 정치인들에게나 롤 모델이 되는 윤석열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과연 기시다와 자민당 정치인들이 먹방쇼에 나설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헛짓거리에만 열심인 일본 정치인이나 대한민국 일부 정치인이나 참 답 안 나오는 집단들 잡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힘당의 하태경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수산물 불안하다고 선동한 이재명 대표는 횟집 장사 망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3일 부산에 방문을 했을 때 오염된 바다를 누가 찾겠나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 명의 사람이 찾아와 즐기지만 이곳에 세슘이니 무슨 뉴미니 희한한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한다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냐 이 향기 좋은 멍게를 대체 누가 찾을 것이냐 김이 오염되면 김밥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라고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겼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이날 발언 이후에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고 이는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그 책임은 국민이 반드시 이재명 대표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뭐 공천 시즌은 다가오고 윤석열 눈에는 들어야겠고 검사 출신들이 대거 공천된다는 말은 나돌고 아마 똥줄 타나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말 한마디에 먹을 거 안 먹습니까? 정작 물어야 할 윤석열에게는 공천권 때문에 또 수사권 때문에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면서 오로지 정치 선동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 후한 무치함 곧 심판받게 될 것이다 사건 바꿔치기 정권답게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또 가해하고도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적반하장격인 이 비정상적인 나라 곧 정상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